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3d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구독자가 675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감사의 의미로 제가 프리캐드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모델링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솔리드웍스, 인벤터, 카티아, 프로이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이 프로그램은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프리캐드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타트 기업에서도 처음엔 좀 소프트웨어 구입이 부담이 되죠 이 프리캐드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설치하는 방법 자 일단 검색창에 프리캐드라고 한번 쳐보세요 프리캐드 자 그러면 이제 맨 위에 보면 주소창에 주소 일단 주소가 나오죠 자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데 자 프리캐드 자 클릭을 해보면 자 다운로드 다운로드 나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전은 0.20.2 버전이고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치 가능한 시스템은 윈도우 64비트 되고요 그 다음에 맥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에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분트에 설치해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윈도우 64비트 자 여기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면요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운이 되면 여러분들이 여셔서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잠깐 다운 반 동안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설치 화면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저랑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익숙한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설치까지 됐으면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는 영어로 일단은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설명은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버전으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버전이 조금 낯설다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에디트 에디트 에디트에 오셔서 어 프리퍼런스 여기 오시면 자 랭기지어가 있습니다 랭기지 언어를 잉글리시를 코리아 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코리아 또 해당되는 언어로 바꿔 주시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되는 언어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